안녕하세요 저 오늘 봄 라운드가 나왔어요 벚꽃이 많이 피어서 골프장에도 벚꽃이 많이 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라운드를 시작해볼까 해요 짠 여기 봐봐 꽃 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저희가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흐린데 꽃은 지금 폈어요 오늘 꽃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이팅! 라진이의 두 번째 샷 굿샷! 잘 간 거 같은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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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당해버렸어 아! 아! 아니 지금 두 번째 홀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해저드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잘 치려고 했는데 이게 해저드티인가요? 네!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바람이 진짜로 그래도 제가 해저드티에서 보기를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지도는 유일하게 올라갔어요 그린 위에 우리 하던 것들 레저드 셔 화이트 찐딱 찐딱 잘 맞았는데 엄청 맞고 찼다 그쵸? 아 카메라에 보였나? 카메라에 안 보인 것 같아 역시 오늘 되게 귀엽게 개나리처럼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워서 가지고 집었어요 오 아즈니 살았어요 저기 제공이에요 우와 잘 춥다 그린 생각보다 잘 굴러요 아니 땡글라 고기 못하고 떠버렸네 자꾸 다들 잠을 못 자가지고 공이 생각보다 잘 안먹네요 웃음기 전혀 없으시네요 웃음기가 없어요 여기가 세 번째 홀이에요 진짜 집중해볼게요. 열심히 했으니까 이하진 콩! 나이스! Not bad? 괜찮았던 것 같아. 굿샷! 진달래 쪽으로 갔는데? 봉이! 여기 와있네! 여기 딱 와있네요. 오늘 뭔가 좀 되게 저 학생같아. 교복 입은 것 같은? 오늘 사실 봄이라고 되게 개나리같이 민트민트하게 하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. 여기서는 7번 아리언을 칠 거예요. 90m를 8번, 9번을 들고 가고 있어요. 원래는 90m 9번이면 쳤던 것 같은데 앞바람이 엄청 얼굴을 향해서 줄고 있어요. 안전하게 7번을 치도록 해볼게요. 오늘 궁합 안 맞네. 그래도 많이 갔어요. 근데 여기 언듈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너무 추워. 너무 추워요. 근데 맨날 내가 카메라만 틀면 춥대. 일찍 나오긴 했지. 어, 일찍 나오긴 했어. 실제로 제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? 진짜 집중해서 자야지. 저 근데 집중해서 치면 말 안 할 수도 있어요. 나한테 진짜 많이 좋아졌죠? 나이스! 나이스! 여기 홀이 예뻐요. 그쵸? 연호언니 보여주세요. 오우 잘 친 것 같은데? 오우 잘 친 것 같은데? 여기 물이 엄청난 위약감을 주는데 그래도 잘 해야겠죠? 올라갔지? 나이스! 물 넘겼어요. 저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아이언 피니쉬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이언 피니쉬를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데 궁이 갔는지 안 갔는지 또 궁금하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. 가자! 뛰어가야지! 해저드 압샷! 파이팅! 파이팅! 아! 아쉽다! 간만의 차이로 물에 빠졌어. 제가 아까 신공이 운했어요. 해저드를 넘기고 인정언니 노! 나이스! 아이씨! 너무 잘 했는데? 아! 완전 아쉬워! 오케이! 나이스! 저희 이제 아침에는 안 나올.. 아침이 아니라 이렇게 첫 티오프 새벽에는 안 나오려고요. 여름에나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지 지금처럼 온전한 봄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침.. 아니 아침이 아니지 완전 새벽 티오프로는 되게 잘 못 나올 것 같아. 자.. 대공은.. 뒷볼은 여기 잘 왔어요. 딱 펑크홀을 보고 쳤던데 여기.. 어 대단한데? 대단한데요? 드라이버랑 오늘 구질이 대체적으로 쭉 뻗었다가 오른쪽으로 쭉 뻗었다가 오른쪽으로 페이드가 나요. 그게 제가 백스윙을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임팩트하고 왼파를 살짝 이렇게 손을 당기나 봐요. 이렇게 아.. 100m? 107번을 타야 됩니다. 바람 진짜 많이 불죠. 여기 팝파이브인데 저 쓰리온 할 거예요. 와.. 진짜 바람 많이 불다. 아.. 그냥 쳐도 되겠지니까 안 걸리겠지? 아.. 내가 뺄까? 어.. 미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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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 췄다 들어간다. 아유 너무 좋아. 아쉽다. 와 여기 느티나무 진짜 멋있다. 안녕하세요. 여기가 미니브예요. 이거 굉장히 멋있죠? 따라오세요. 여기서 포본을 해서 원포 노케이를 했으니까 그러면 북인가요? 응. 네 감사합니다. 6번 홀 파3 나이스! 와 언니 나이스! 와 언니 나이스! 아 감사해요! 진짜 맛있는 맛이잖아요. 그쵸? ABC 초코 초콜렛에 아래 과자가 달린 거야. 지금 카메라 안 찍었더니 다들 티샷을 엄청 잘했어. 티샷 잘 맞는 소리가 막 추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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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춥다 춥다 한 사이에 지금 벌써 전반 마지막 홀에 왔어요. 딱 다짐한 게 있어요. 제가 아침 새벽 티옵은 안 나오기로 했어요. 오늘 아침에도 골프장 전체 첫 티오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도착을 한 시간 반 전에 했더니 아무도 출근을 안 했었어요. 그래서 가방 내려놓고 골프장 앞에서 밥 먹고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찬이네요. 퍽! 덩커 쪽으로 갔죠? 아니야.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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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피치잉이 괜찮게 맞았어요. 괜찮게 맞아서 지금 잘 올라갔어요. 벙커샤 오! 언니가 대박이야! 우와! 오! 아이고